소나무와 바위가 멋스럽게 어우러진 고흥군 대서면의 우림원이 전라남도 제27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됐습니다. 고흥군에만 벌써 다섯 번째 민간정원인데, 다양한 정원 문화를 향유하고 생활 속 정원 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와 바위, 두 가지 주제의 정원 우림원.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숲과 동산이란 의미의 정원 입구부터 거대한 바위와 역동적인 소나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흥군 대서면 안남리, 3만 9천 제곱미터의 우림원은 2007년부터 가꾼 5천여 구류의 소나무와 그 주변에 있던 바위들로 정원을 꾸미고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의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개인 정원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27번째 민간정원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원주는 앞으로 초화류를 더 심고 멋진 정원을 모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나무가 제가 몇 천인지 만주인지도 모르는데 소나무가 같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나무는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가꾸면서 다 틀려요. 가지 각색의 특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꽃도 좋지만 소나무를 좀 관심 있게 많이 관찰해 주시고. 지금까지 고흥에는 2017년 처음으로 지정된 제1호 쑥섬쑥섬 힐링파크를 비롯해 갯벌 간척지와 축사 주변을 정리해서 만든 금세기 정원 등 모두 5곳의 민간정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총 27개 민간정원 가운데 고흥군이 보성군과 함께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처럼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정성껏 깎은 민간정원과 사립소목원을 별도로 등록해 도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현재 대서면의 한 정원주가 민간정원 등록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며 민간정원에 대한 행저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민간정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곳곳에 아름다운 개인정원이 민간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되면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